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실 민주당 관계자들은 국민은 우리에게 표를 주는 사람들일 뿐이다. 이렇게 가정하고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고 봅니다. 어쩌면 문재인 정부 5년이란 세월도 철저하게 국민을 편가르기를 한 다음에 우리 편에게는 혜택을 주고 우리 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많은 것을 빼앗는 그런 정책이나 제도를 펼쳐왔습니다. 물론 그런 정책의 결과로 정작 보호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주는 경우가 아주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친냐 성냥의 국민들은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보했던 고 이병철 씨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요즘에는 여론조사가 워낙 많이 조작되고 있기 때문에 조작되지 않은 것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부분들이 거짓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친냐 성냥의 국민들이 과연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피론을 느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이것을 진화하기 위해서 고 이병철 씨의 죽음이 알려지자마자 철저하게 이병철 씨를 거짓말쟁이로 나쁜 놈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작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죽음을 맞은 제보자인 고 이병철 씨는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의 제보자가 아니다. 이렇게 언론들에게 팩트체크라는 것을 통해서 알렸습니다. 대신에 고 이병철 씨는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녹취를 조작한 그런 의혹을 사는 당사자이다.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녹취 조작 당사자다. 거리 좀 깁니다만 어떻든 간에 녹취를 조작한 나쁜 놈이다. 이렇게 이제 몰고 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녹취력을 조작할 못 쓸 사람이다. 이런 주장이 바로 민주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런 근거로 고 이병철 씨와 사업상의 동업관계에 있던 친구 최 모 씨의 이야기를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궁금하기도 해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설문조사의 문항은 민주당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고인이 된 이병철 씨는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사람이 아니고 후보 변호사비 대납 녹취를 조작한 그런 의혹이 있는 당사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쪽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만 4천여 명이 참석을 했고 민주당 주장이 맞다. 고인이 된 이병철 씨는 대납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이다. 여기에 손을 든 사람이 4% 지나지 않습니다. 압도적인 다수인 95%가 민주당 주장이 옳지 않다. 민주당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고인인 이병철 씨는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최초 제보자이다. 공익 제보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압도적인 다수인 95%가 찬성을 표시한 겁니다. 고 이병철 씨는 녹취를 조작한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려고 하는 민주당 측의 움직임에 대해서 설문조사에 의한 1만 4천 명은 단호하게 아니다. 이렇게 답한 겁니다. 압도적인 다수인 95%가 바로 민주당 측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쪽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현택식 님이 설문조사에도 옹했지만 의견을 남겼습니다. 민주당은 항상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거짓 발언들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들의 주장과 반대되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현택식 님이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편 김종여라는 시민은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은 상식적인 사고를 하는 국민들의 민심을 잃어버렸습니다. 현재의 지지율은 정치판을 온라인 게임에서 편싸움 정도로 생각하는 일부 젊은이들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지지할 수 있는 정당은 또 후보는 이미 아닙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고 이병철 씨의 죽음이 알려지자마자 민주당 측과 유족 측 사이에 어느 쪽에 신뢰를 더 둘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도 12일경에 했습니다. 설문조사 문항은 이렇습니다. 12일에서야 이병철 씨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를 우리 민주당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민주당 측 주장이었습니다. 유족 측 주장은 반대입니다. 여당과 이재명 후보 진영 쪽에서 고인이 된 이병철 씨에게 다양한 압력을 그동안 가해왔다. 이것이 이병철 씨 유족 측의 주장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느 쪽의 주장에 더 신뢰를 두십니까 이런 설문조사에 대해서 무려 6만 1천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는 민주당 측 주장이 옳다 7%입니다. 숨진 채 발견된 이병철 씨의 유족들이 옳다 92%입니다. 잘 모르겠다가 2%입니다. 그러니까 친냐 성향의 그런 양식 있는 시민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정당이나 단체 집단 정도로 친냐 성향의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친냐 성향의 그런 국민들이란 것은 자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불이냐 정이냐라는 문제를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아직도 양식과 양심이 살아있는 그런 분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혹자는 숨을 쉬는 것 빼고는 그 사람들은 모두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가혹한 평가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작은 세라는 분은 이번 대선은 그냥 대선이 아닙니다. 악마와의 싸움입니다. 아직도 악마 편에 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선과 정의의 편에 쓴 국민들 더욱 단합해야 될 것입니다. 악마 살아가면서 우리는 악과 절대 타협하면 안 되죠. 악과 타협하는 것은 악과 타협할 때 끝낸 그 조건이란 것은 악의 조건이지 절대 선의 조건은 아닌 겁니다. 악과의 전쟁입니다. 아주 표현을 잘했네요. 악마와의 전쟁입니다. 불의와의 전쟁입니다. 불법과의 전쟁입니다. 조폭과의 전쟁입니다. 어둠과의 전쟁입니다. 거짓과의 전쟁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